우리 인프리님 올려야되니까 계집중에서 해볼게요 무조건 이겨야돼 조건 없이 이겨야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겨야돼 조건 없이 이겨야돼 아 개이들 개이들 빠져빠져빠져 네 별풍 1만개 쏘님 말하세요 왜왜왜 별풍 1만개 쏘게 나한테? 근데 내가 플래시가 없어서 좀 위험할수도 있겠다 성장 방어? 뭔소리야? 성장 방어를 쓰는 사람이 더 높다고? 하하핳 별풍 별풍... 별풍 1개만 쏘음이구나 아 맞네 만개 쏘는게 아니구나 미안해요 근데 휘망풍선이였어 내가 받고 싶은 풍선 만개 아 야 극향 이겨봐 큐를 야 좀 위험한데 이거? 아이씨 다 먹어야겠다 잘못 때렸어 처음에 내 관심을 필요로 있네? 아 라인 땡겨지면 안되는데 아 밀리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힘은 잘 계산해서 써야하지 아 CS 극혐 개 못먹었어 어어? 와 잠깐만 야 CS 너무 심한거 아냐 이거? 너무 극혐인데 이거? 뭐 극혐 놓친거야 이거 도대체 플라스크네 이렐리아가? 아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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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못잡겠다 저거 아 평타 한방이면 되는데 까비어 평타 한방이면 잡았을텐데 한방 치고 빠질거 그랬다 저게 이렐리아가 쫀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을거면은 나는 내가 평타 한방 쳐도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저렇게 까지 많이 달줄은 몰랐어 수많은 전쟁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 아 돈이 애매해서 집값이 애매해요 연우는 적어도 나와야되는데 아오 빵트는 잘하네 잘하네요 빵트 잘하는데? 공격적으로 에이 이거는 좀 너무 들어왔어 상대 정글을 상대 정글을 저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상대 정글 아 나 CS를 진짜 왜이리 놓치냐 2번파네 돌겠네 CS 진짜 못먹었다 와 CS 맙소사 와 맙소사다 진짜 진짜 맙소산데 이거? 아 아 너무 아까워 와나마 있었으면 잡았는데 가벼워 근데 내가 CS를 너무 못먹어서 이번판에 근데 내가 CS를 너무 못먹어서 앨리스가 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네네 아 어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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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루시알 왜 안해 쟤네 게임하면 이기는 판인데 이거? 루시알 좀 이상한가보다 CS 차기도 별로 안나는구만 탑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애 탑에서 나쁘지 않으니까 조심해 나 물어 야야야야야야야 쭉 빠져 쭉 빠져 아 이거 활발한데 왜 안가는거야 와 존나 할만했는데 이거 할만했거든 충분히 얘네 왜 이렇게 멘탈이 안 좋냐 1.2.1.3.4.5.5.6.5.6.6.6.6.6.7.6.5.6.7.7.10.8.8.7.8.7.9.6.7.7.10.7.7.10.7.8.7.1.8.7.8.7.7.7.7.8.7.8.7.8.9.7.8.7.8.7.7.8.9.7.7.7.7.7.7. 다들 뭘 원하는지 난 알고있어 아 피 없구나 피가 없네 방탄이 피가 없네 그렇지, 여기로 잘한다 와 미니언이 많아가지고 이게 빵테야 저거 노플 플래시 없어 빵테야 풀이 없어 풀 없어 잡을 수 있어 야 미니언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피회복으로 썼네 내가 좀 바보 같았다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건데 미니언 회복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아 아깝다 누가 누가 왜 쫄아 와 좀 깝깝하네 이거 까벼어 살짝 아깝네요 병원권에 들어갔으면 좀 우리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는 흠.. 나이스 아 렐님 어서오세요 일단 탑을 빨리 깨고 이거 지금 구간이 한 다이아 한 3정도? 다이아 3에서 5사이? 그 정도일걸요 아마 3에서 5사이일걸요 아마 우리 회장님이랑 듀오하고있어 무조건 이겨야돼 내가 잘해가지고 네 부캐에요 부캐 부캐입니다 그렇지 잘한다 아무튼 베인이 좀 킬 많이 먹긴 했는데 루시안이 그래도 뭐야 CS는 나쁘지않아서 하는거 할거같아 죽물이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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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도 밀어놨네 미드도 밀어놨네 탑은 뭐 저렇게 프리징을 하는데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전혀 이게 부담이 되지않고 저 오늘 뭐야 뭐에요? 왜이래? 뭐지? 노랑진 1동 살아요 저는 여기 본동 살아요 본동 동작구 노랑진 본동 레미안 삽니다 레미안 왜 저게 자꾸 체력회복이 되지? 이건 터치가 되가지고 그런거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미드 그대로 가면 될거같은데? 이거 밀자 얘들아 안되겠네 나이스 빠지고 루시아는 그 와중에 바텀 밀고 있으면 걔나이스고 그러니까 또다른 저 체력바 뭐냐 저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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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체력바 이거 흐흑 패치 내용 좀 봐야겠는데 이거 패치 내용 좀 봐야겠는데 인내력? 아아 그러니까 그거지 미니언 어그로가 끌리면은 얘가 그 닿지 않는데서 그니까 언덕 너머에서 미니언을 쳤을 때 와리가리가 된다는 거를 그 시간에 알려주는 거구나 그치? 어 빨간색 되고 그러면은 피가 안 차는 거 대충 그런 거죠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바로 바로 아 좀 줘도 돼 저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더어? 개꿀인데? 블루? 어디가야 얘? 뭐해? 아 아깝다 저거 좀 살짝 아깝다 자동차 싸우는 옳치 나이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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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들어가 굿 굿 굿 굿 굿 나이스 이긴다니까 우리팀이 멘탈만 좋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게임이라서 이건 융 융 융 30 내려갈게요 하으으으으음 음 Nebraska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홍퍼니 아직도 안 잤어? 홍퍼님? 아직도 안 잔거야? 대단하네 랭게임은 잘 돼요? 어째? 랭게임은 잘 돼가나? 야 암마 뭐해? 죽었다 씨 옳지 야 어디까지가 야 뭐 쳐요? 이길꺼같네 한판이기면 14점주고 지면은 아이 지면은 21점 떨어져 헬구관이네요 헬구관 그거를 극복해야돼 그래야지 티어를 올릴수가 있어요 파이팅 해봐 그거를 극복을 해야지 MMR을 사막 나쁘지 않네 우리 홍퍼님 저거 실버에요 실버 지금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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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티어 아 너무 위안다 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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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난데 큰일났다 큰일났어 괜찮아 뭔 써렌이야 흐흐흐흐 괜찮음 괜찮아 뭔 써렌을 쳐 이걸 가지고 상관없어 보카 icho 생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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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는 무슨... 아니 멘탈이 왜 이리 안좋은거야? 이해가 안되네?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거든 멘탈이 진짜 안좋다 하이... 다이 하이티어인데 지금 이게 멘탈이 진짜 안좋네 이게 질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구 혼락은 늘 만접하지 비밀은 칼리아가 날키고 뭐 죽을지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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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아 이렐보지 이렐리아 봤으면 잡았는데 탑 가면 되요 탑 방탄은 진짜 정신병 있네 카쉬로 야수 어 쉽지 않아요 어려워 야 날 박는다 해뜰라 그러는데 해뜰라 그러는데 지금 아우씨 극혐 괜찮아 괜찮아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네 이거 야 빵태형 진짜 세다 빵태형 진짜 센데 아우씨 극혐 아우씨 극혐 오 빨리네 어 로아 가요 로아 가도 괜찮아 좋아 로아 좋아요 정식 칸트 하면은 지진 않을거 같애 방금은 내가 너무 큐를 못맞춰가지고 에코한테 피가 많이 따랐던거고 가슬볼까 아우씨 극혐 1-2-2-2-2-1 이겨 이겨 아 루시안 피가 많이 빠졌네 비밀은 칼날 보다 날카로운 바론 빡바론 빡바론 바론요 바론 바론요 바론 바론 가라니까 아 이거 왜 아니 바론 가냐고요 말좀 들어줘 붕점멸이요 붕점멸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들어요 애들 바로 바론 가야지 붕점멸 쓴거죠 나이스 정말 죽겠네요 야소는 뭐 저런 챔피언이어서 죽으면서 성장하는 챔피언이어서 뭐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에이 씨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째 미드윈다 미드윈다. 아 안죽나 저거? 슈로 안맞았네. 슈슈로 좋아. 슈슈. 아앗. 아앗. 슈슈. 슈슈. 사망한데? 아이고야야야 끊기야 맙소사 라일라이라서 해만해 야 빵테야 왜이리 멘탈이 안좋냐 빵테야 빵테야니 멘탈이 너무 안좋아 멘탈이 너무 안좋아